저는 이런 수식어를 첨부하고 싶어요. 날마다 이상한 짓, 날마다 나쁜 짓, 날마다 황당한 짓으로 모든 국민, 아직도 10에서 20%는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정권이다. 하루빨리 이 신성한 국민주권의 권자에서 내려오는 게 맞겠다. 그것 말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뭔가 답이 나오려면 개선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이면 짓권 2년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 다시 한 번 설명드렸는데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신중한다는 분들 이제 그 입을 마음 바꾸셨는데 벌써 8개월이고요. 1월 9일이면 8개월이고 내년이면 짓권 2년째입니다.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뭐죠? 겨울 지나면 1년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거지나는 벌써 1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곧 있으면 당선이 1년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는데 자, 사과하고 인정하고 성찰하고 개선할 거냐 그러면 퇴진구호가 선급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안 한다에 많은 분들이 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쁜 짓만 할 겁니다. 이번에도 무슨 짝퉁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 대본 짜놓고 리허설까지 해놓고 그걸 또 거짓말을 해요. 리허설도 안 한. 그래서 너무 떨리는. 와, 한동은 떨린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 사이코패스구나. 막부나. 일말의 양심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도 없구나. 아니, 리허설까지 다 하고 그랬으면 떨린다. 정말 떨린다. 내가 언론과 국회에서도 안 떨렸는데 언론과 국회에서도 안 떨린 네가 바로 잘못이야, 이 사람아. 언론 앞에서, 국회 앞에서 거기서 떨었어야 되는 거야, 겸허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안 떨렸겠죠. 여기가 더 안 떨리는데 떨린다고 거짓말하니까 더 부자연스러운 거야. 저는 YTN에서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하여튼 그런 해프닝도 정말로 같은 언론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건 추정하는데 분명히 용산진무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민영아를 앞둔 대주주들 또는 일부 데스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민한 거. 마치 제2의 바이든 사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이든을 날리면 바이든으로 못했고 하지도 않은 새끼를 보던 MBC 가짜뉴스 국익을 훼손하고 동맹을 가짜뉴스로 음해하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리허설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오히려 50분 더 너무 떨리는 가운데 했는데 대본도 없이 근데 보니까 리허설하고 대본이 났고 대역까지 썼잖아요. 대역까지 썼고. 이게 제2의 바이든 사태 제2의 이걸 제2의 바이든 사태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 아마 Y10 네이브에서 쫄아가지고 민영아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데리는 것 같아요.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근데 Y10도 노동조합이 있고 기자회가 있고 볼발 영상은 Y10 우리 명상 기자들의 최고 강판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주의자 항의가 있어서 다시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도 그전에 얼마만큼 또 선전했습니까 생방송으로 국민 백분을 모시고 또 오죽도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언론사 기자회다 보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생방송이니까 혹시나 있을 또 그런 대비해서 리허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 리허설 한 걸 가지고 뒤늦게 그걸 가지고 그걸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또 부인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 내용을 아니 그 이미 나와있는 내용을 또 부인하고 또 우습지만 그 내용도 내용은 더 이상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완전히 짜고 치는 고드려가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노동개혁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개혁 대상입니까 노동은 존중 대상이고 배려 대상은 보호 대상이고 오히려 노동자 직장인 중소상공이 살기 힘든 조건이라면 바로 그들의 갑질을 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있어도 먹고 사는데 힘든 날 그 구조를 개혁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도 그렇게 짜가지고 강성 노조 공격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그 백분이 뭡니까 그 뭐 더 길어졌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이태원 . jóvenes 이태원 49일 아무도 질문 안하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은 누가 하고 그게 한 분이 또 질문하면 물꼬가 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한 사전 점검을 했고 그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토요일에 퇴진 집회에서도 다른 발언은 우리가 리허설을 안 하는데 공연 리허설은 해요. 그냥 그건 맞춰봐야 되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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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간단한 리허설을 했고 질문을 직설이 받는 것도 있지만 미리 질문한 질문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리허설도 없고 사전 연습도 없이도 없고 그게 거짓말을 기자는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허설도 없는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는 그래서 심지어 몇몇 질문 참가자들은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완전히 국회 언론에서도 안 떨렸는데 여기서 떨립니다. 진짜 생짜로 쳐받는 것처럼 진짜 이런 행태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고 얼마든지 거짓말로 정치공장이나 사건 모든 걸 공장으로 은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네. 20년 해온 거거든요. 그런 짓을. 국정이 그대로 그리고 들통나도 거짓말은 호발사수 사건 들어가니까 그걸 제보사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웅하고 손준석이 보낸 거 아니까 포렌식 수사관 진술을 조작해가지고 다 제3자 개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 이게 뉴스버스 특종인데 다른 언론이 보도도 안 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일요신문의 청공특종 스픽스의 청공특종 뉴스버스의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종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우리 오마인뉴스라든지 일부 유튜브에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심지어 한겐의 경향도 보도를 안 해요. 저는 한겐의 경향은 뭐 아니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공과 관련된 특종들과 단독이 일요신문, 뉴스버스 그 다음에 스픽스 이런 데 계속 나오고 당연히 일부 언론에서는 아 이건 뉴스가치가 된다고 쓰는 건데 주류 언론은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 청공 그 부분은 49제에 또 언급했잖아요. 저희도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도 그걸 보도를 했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청공은 청공이 아무리 예를들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공이 이야기하는 대로 똑같이 국정이 지금 파행 쪽으로 황당해 가는데 그렇다면 예를들면 그 부분은 청공이 말한 대로 국정을 했을 리가 있냐라는 뭐 예를들면 진무실에 항변을 받아들여서 그분은 신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공이 이렇게까지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중요한 녹취가 공개되면 그건 스트레트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요신문에 35분 녹취가 나오는데 아 내가 윤석열 부부를 하늘에 올려가지고 아 심사를 받았대요. 네. 그래갖고 아 오케이 받아가지고 출마해라 그랬다. 아 김종인이 그거 안돼.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날렸다. 네. 김은혜. 아 그거 조명인게 당차다. 경기도는 김은혜가 이게 당선 직후에 한 인터뷰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됐잖아요. 다 그때 유승민이로 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개입해가지고 김은혜 내세워서 유승민 모욕주고 내쫓을 김은혜 내리 보냈잖아요. 실제로 네. 그것도 인수위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무슨 조직의 대변인 하다가 갑자기 인수위 대변인 하다가 출마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수위가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김은혜 당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와 천공말도 똑같이 됐잖아요. 그게 3월달인가 네. 당선 직후에 당선 직후에 한 것 때문에 더더욱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는 뭐 천공 멘토도 아니고 몇 번 만났고 들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멘토라고 하는 보도 이외에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했었죠. 그게 공식적으로 윤석열의 이야기가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네. 천공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천공이 저희 오마이티브에도 지금 지난주에 클립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발언을 하면 그럼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소 감찰을 고발해야죠.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국정농단 아니 국정농단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발언들이 이렇게 일부 보도 그리고 그 생생한 그 발언으로 녹취로 녹음되는 상태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고 그 당시에 지방선거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선의 그런 선거 개입과 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너무 심각한 내용이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최근에 뭐 야당 인사 포함해가지고 바로바로 법적 조치하는 거 한동훈 장관 기자 무슨 집 앞에서 초인종도 눌렀다는 거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해가지고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왜 청구가 우리 오마이티비 고정출한 김종대 전우원 네. 천공이 그 대통령 침몰시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 관저 고발당하고 네. 인터뷰한 김호준은 무슨 잘했다 갑자기 김호준까지 고발해버리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무겸 의원급을 하고 더탐사 압수색하고 이런 점 엄청 하고 막 날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잖아 근데 건진이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고 고위관료들 배석시켜가지고 세무조사 무마한다는 게 알려졌을 때 네.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게 알려졌을 때 네. 건진을 수사하고 잡아드린 게 아니라 아 기업들에게 주의를 좀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라고 네. 근데 지금도 건진 수사받다는 이야기 못 들었잖아요. 오히려 기업 어디선가 활기차고 다닐 거고 지금도 건진이 건재하다 천공 못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천공은 이제 여러분 뭐 조문하지마 사찰의 문이 열려서 악기가 붙어 이야기 해서 엘리자베스 조문 안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엔 49제 가지만 그동안 한 건 괜찮은데 앞으로는 하지마 그러니까요. 49제 때 오히려 마치 49제를 조롱이나 하듯이 술잔을 사들고 파안대소를 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고 말투도 엄청 웃겨요. 성렬이 성렬이에요. 나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윤석열 됐으면 나이도 더 어린 거라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이 종인이 그래요. 자신이 무슨 그거니까 뭐 메시아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메시아니까 다 그냥 윤석열 김건희가 그걸 배워서 반말을 일삼나 봐요. 네. 성렬이 성렬이 종인이 종인이 은혜의 은혜 김은혜 금은혜 쪼매한 게 당차고 참 와 정말 하늘의 점지를 받은 분이 왜 간통죄로 구속을 냈을까요? 지속을 냈을까요? 정가는 이렇게 많을까요? 정가가 많다고 하죠. 이미 국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측근들의 분증은 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그 뭐라고 그러냐 범 그 그러니까 지금 범죄 전과는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죠. 네. 오마이니스 오마이티뿐만 아니라 안징글팀이 나와서 그렇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네. 합리적 의혹 제기 정도나 하면 되는데 제발 공적 공간이나 유튜브 일정이 공적 아무리 개인 유튜브더라도 본인이 시민 언론을 표방했다면 최소한의 공공성이 생기니까 네. 가짜뉴스는 업무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건 진보 중도 보수할 거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최소한 팩트체크.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 뭐 몇몇 언론 보도 네. 그 다음에 세관에서 정말 상당한 의혹 제기 네. 이 정도만 소개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그 기준을 지키는데 방금 알고 다 뭐 엠비스테트 보도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을 다 확인된 것이죠. 확인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측근들 안에 문제가 많은가 봐요. 보니까 측근들이 많이 돌아서서 지금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청공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참 그런 이력과 전과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발언과 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국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섭죠. 네. 자. 할로윈 참사 그거 서양 귀신 모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할로윈 할로윈 축제를 관광으로 오히려 진행시켜야 된다는 서울시나 용산구 계획도 있었지만 네. 근데 그 발언을 전후해서 오히려 용산구가 준비한 것이 무주산 현장을 찍어서 언론에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기획방송 네. 네. 내버려 둔 거잖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질서 정여놔 안 되잖아요. 네. 무질서야 되잖아요. 네. 너무 썸짓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비약이 있겠지만 하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복경찰들이 정복경찰들이 호루라이 불고 경광등 들고 질서 유지하면 혹시라도 한두 분의 마약에 친한 젊은이들이 길거리 나왔고 검거가 안 되잖아요. 숨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정복경찰도 보이지 않게 만약에서 10시 만에 마약 단속하고 그걸 기자들한테 뿌리기까지 한 게 팩트니까 네. 다면 이 할로윈 축제가 얼마나 무질서하며 네. 마약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단속하는 용산과 단속하는 검경과 윤석열 용권의 실적을 강조하고 마약 드라이브에 악용하려고 했다면 네. 총공의 말하고 그게 겹쳐져가지고 정말 김종철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썸짓하고 무서워요. 오죽하면 변희재 씨가 굉장히 대범하게 다니잖아요. 나 감옥 다시 넣으라고 보석 상태거든요. 태블릿 PC 문제제기하면 다시 감옥에 가야 돼요. 보석이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소서라도 이야기하겠다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걸 보면 무슨 짓을 더할 거다. 참사가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희생자나 희생자 탓으로 몰아가고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집단이라면 네. 이제 참사를 막는데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네네.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칠떨어요. 맞습니다. 참 진짜 일리 있는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참 정말 황당하고 너무 상 상식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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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integrity pink 땡 네. GOOD GOOD иков